고흥 목일신 문화예술거리가 전라남도 문화예술특구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발굴하고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은 총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동요작가인 목일신 선생의 작품과 벽화 등을 설치해 목일신 선생을 재조명하고 기존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